또 요거 봐라 디그라스 맥아드 장무 자 대신 까드립니다 컨텐츠 갑니다 이거 파셔서 건물 2개 사셔도 돼 또 봅니다 갑니다 예예예 신풀시장 오면은 입구 딱 들어왔보면 이 집이 있다 카니까네 호두가 다 찰보리빵 자 보세요 또 뜨거워라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좀 식으면 모아야겠다 방금 나와가지고 위에는 파 밑에는 호두 진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던 호두가자는 그냥 과자에요 이게 진짜 호두가자야 이건 슈크림 들어간거네 달아요 슈크림 맛은 있네 슈크림 바나나맛 바나나? 우리 아들 좋아한다 이런거 우리 아들은 바나나 케이좋 보면 환장하거든요 애들이 정말 좋아 이거 먹으면서 바로 바나나차차 춘축 구해야겠네 아주 좋아요 맛있네 kin 자ogr graphics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저 구석에 가서 먹을게요 zat unos zomb료 와 만들 재가나 크으ㅏ 와 냄새부터 진짜 맵다 그리고 여기 돈까스 여러분들도 조명이 있어 뭐야? 일단 돈까스 위에 있는 쫄면을 더 먹어볼게요 자 만두 한 번 먹어볼게요 온토치 오 요거 봐라 자 부산에 가면 여러분들 만두 전문점 신바론이라고 해서 그 집의 만두가 왜 맛있는 게 아냐 이 만두를 먹을 때 처음에 입에 딱 놓고 딱 씹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만두 안에도 육즙이 있어서 그 물이 딱 새어나오거든 똑같아 입에 딱 터져나오거든 입에 딱 터져나오거든 자 이거 한 번 먹어볼게요 매운 쫄면 저 불닭 정도? 불닭? 불닭보다 조금 맵나?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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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가 바삭바삭하네 소스도 격량식이라 엄청 바삭바삭하네 돈까스 맛집 맛네 고기 맛도 진짜 맛있다 고기 맛도 진짜 맛있다 이게 매운 쫄면이 확 맵지는 않아 모든 음식이 손 탈상치고 쫄면 면발이 탱글탱글해요 맛손있네 얘들아 여기 신포에 또 시장에 어디 갈데 없나? 잠만 있어봐라 왔는김에 갈데 있으면 또 딴 데 한번 가보자 사장님 여기 신포에 또 어디 여기 시장 근처에 갈만한 데 없나요? 혹시? 여기는 맥아더 있는데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맥아더 맥아더? 맥아더 장군이 여기 있습니까? 장군님이 여기 있었네요 어디입니까? 올라가시면 맥아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까? 한 15분 15분예? 가만히 깔아 가만히 깔아 오늘 맥장군님 만나러 가니까 어? 우리한테는 맥은 맥도날드밖에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맥아더 아저씨를 야 X 됐다 이거 못 간다 겨울음악이네 이거 아 여기 있네 장군님 이분아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없다 알죠? 디그라스 맥아더 장군 가만히 깔아 가만히 깔아 가만히 깔아 가만히 깔아 분수 터졌으니까 면상해 아니 포춘쿠키가 어디있어 개구라 차이나타운에 있어? 차이나타운에 여러분들 포춘쿠키가 뭐야? 그거 행운을 까주는거야? 대신 까주기 대신 까드립니다 컨텐츠 가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뭐 컨텐츠 없어도 얘들아 밖에 나오면 다 컨텐츠다 자 대신 까드립니다 컨텐츠 갑니다 자 파장님 그거 그거 포춘쿠키? 네 포춘쿠키죠 네 네 몇 개 안 남았고 이거 좀 올라가시면 돼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사장님 이거 먹어야 되는 건가요? 가면을 드시고 있어요 아 예 과장 종극기랑 로또 번호 있어요 아 로또 번호 네 사장님 이거 다 좋은 말이네 아 그래요? 나쁜 말이 없네 얘 나쁜 거 있으면 욕먹어 왔어요 아 예예 인천의 명물빵 어 이거 무슨 빵이 주사였네 홍두병이라고요 홍두병이 유명한 빵이에요 홍두병 한번 먹어보자 이 이름이 왜 홍두병이죠? 물글홍에 홍극장 아 팥빵이라는 뜻이에요 음 저는 팥을 좋아해서 팥을 시켰거든요 안에 팥이 가득 찼다 이거 파셔서 건물 두 개 사셨대 그러면 맛은 인정 아니냐 와 근데 사장님 이게 생각보다 양도 엄청 많네요 아 예 어 사장님 아 우리 서비스 안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서비스 받으면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아 사장님 또 이렇게 하면은 내 또 다음에 또 와야 된다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야 포추쿵키 더 샀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 300개 때리라 아 사장님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는 못 간다 서비스 받고 뭐 글비도 아니고 가만히 끌어 가만히 끌어서 아메리카노 집 박살내라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5개 네 가지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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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세요 사장님하고 요 한 장씩 드세요 아 이것저것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감사합니다 예 요건 내꺼고 네 여기 두 분 저기 두 분 맞죠 네 예 예 거 같은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